이제 아빠 편해졌어? 응 꾹꾹이한 너가 배 아 귀여워 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까 또 왔죠 응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저런 사람 있단 말이지 안 왔지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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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좋은 것들 개거주 먹지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응 꾹꾹이 너무 귀여워 휴대폰에다가 비비면 어떡해 침 흘려 침 흘려 우리 왁치 침 흘려 침 흘려 우리 왁치 침 흘려 침 흘려 우리 왁치 지키 언니 헐 계속 흘려 계속 흘려 계속 흘려 그만 있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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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저기 있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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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이렇게 전 세계에 엉덩이 오는 편 우리 왁치 이분이 침 떨어졌는데잉 귀여워 난 좋으면 침을 흘려 좋으면 침을 흘려 우리 막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술이 촉촉하다 막지야 입술이 촉촉해 그냥 끝났어 막지를 우리 막지도 짐 흘리는 기분 좋으면 우리 막지도 기분 좋으면 침 흘려요 침 흘린 모습 보러가 오빠 거울 보고 있어 물은 닦아 – 침 닦아 빨리 – 침 자국 닦아 아유 으유 이제 아빠 편해졌어? 꾹꾹이 한 번 먹어봐 아빠는 꾹꾹인거야